아이들은 못하고 춤을 춰요. 아, 그래서 EDM 댄스 이 친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나나가 춤을 춰. 아, 그래요? 아, 진짜? 나나와 함께 우리 박하나 씨의 EDM 댄스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저 꾸꾸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혀 춤출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닌데. 꾸꾸가 도와줘야 해요. 신기하다. 되게 엄전하네. 야, 이런 거 세상에 이런 일이었으면 좋지. 진짜로. 춤추는 앵무새요, 진짜. 할 수 있지? 도와줘. 자, 우리 나나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나나 한번 볼까요? 나는. 어, 뭐야. 어, 뭐야. 날개 봐봐. 형, 형. 꾸물꾸물 대. 우와, 우와. 뭐야? 어, 추워.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웨이바로. 자, 누구부터. 진짜네? 오. 오. 오, 내려왔다. 공격적으로 스테이지에.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지에 내려와서. 아, 일단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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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가 있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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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해 준 거예요. 파트너가 있어야 돼. 와. 와, 와. 이대 이상이었지. 나나 꾸꾸 고마워요, 나나 꾸꾸. 나나 꾸꾸 고마워요. 나나 고생했네. 저는 근데 이 EDM 음악에 전소민 씨가 오랜만에 예전 테크노를 쳐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EDM. 저 테크노야. 다 테크노. EDM의 테크노를, 예. 예, 약간. 예. 네, 약간 이 정도로 마무리. 아, 우리 박하나 씨가 또 댄스를 준비했어요. 준비를 많이 해요, 우리 시간이네요. 아니, 아까는 애들이었고. 이번에는 박하나 씨가 직접 하시는 겁니까? 네, 오빠 노래를 또 춤을 준비를. 어떤 노래예요, 어떤 노래? 완전 탑골 중에 탑골인데, 제 노래는. 네, 검은고양이에요. 아, 그거 완전. 짧게, 짧게. 자, 그러면 하나 씨. 검은고양이 내로. 네, 검은고양이 내로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부끄럽네. 야, 이거 이렇게 추냐? 맞아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이야! 아, 근데 느낌이 있네. 아, 이제 있네. 알겠다. 하나, 둘, 셋.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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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 간식댄스. 이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죄송한데, 하나 씨 마지막에 이건 뭐예요? 너무 춤을 못 외워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춤을. 부끄러워가지고. 아, 근데 열심히는 한다. 열심히는. 아, 춤이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이게. 웃기더라고요. 웃기다고? 웃기다고? 갑자기 진행을 해요. 아니, 이거 형이. 형이 인생에 당겨추는데. 한 번 보여주세요 오빠. 갑자기 진행을 하네. 제가 왜요. 같이 해 오빠 같이 해. 안무도 제대로 안 해왔는데 사실. 제대로만 해왔으면. 솔직히 리액션이 잘 안 나오더라고. 원조 춤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원조 한번 봐야죠 그래도 형. 그러면 종우 씨 오랜만에 한번 해줘요 살짝만 해줘요. 백으로 제가 서요. 근데 우리 국종 씨가 어차피 활동할 때도 춤을 열정적으로 추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번 공연 때 또 얘네들 둘 다 랩을 했거든요. 그래요 랩을. 1대 김정남 2대 김정남. 저는 마이크까지 하고 있어요. 1대 애착이면. 2대 애착이면. 그러니까 방수는. 아니 이거.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우와. 좋다 좋다. 귀엽다 귀엽다. 너 절대 종국이가. 앞으로 나가지 말아. 왜 나와요. 종국이 형 뒤에서 있어. 잘한다 잘한다. 종국이를 세워줘야지. 네. 우와. 멋있다. 이런 게 아 그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우와. 팔 공무야. 여깄따 가는 거야. 시작. 경쟁이야 경쟁.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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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건데 지금 안 돼? 모르는 건데 지금 안 돼? 잠깐 됐어요 됐어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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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역시의 애착인형들. 역시. 애착인형들. 애들 너무 불쌍했어요. 좋아서. 한 파트를 둘이. 아 정말. 딱 하고 나서 종국이는 쉬네. 뒤에 가서. 노래 준비하죠. 호흡을. 네. 지금 박하나 씨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좀 종국이가. 그러니까. 알아서 갑자기. 알아서 갑자기. 팝콜을. 춤을 췄어요. 이 정도면 다음부터는 춤을 준비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춤을 준비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춤을 준비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오늘 세 개 다 칠 적은 아니야? 이거를 좀. 여기다 별표까지 세 개 쳐가지고. 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 씨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씨가 벌려는 판 우리가 다 마무리하고. 아 넘버 나구나. 마감질 다 했네. 마감질까지 깨끔. 뭔가 부족한 거를. 자 본격 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